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을 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카고에 사는 찬양사역자 김선희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늘 기쁘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다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today's praise and worship! My name is Caroline Kim. I live in Chicago. I'm so glad that you're joining me today. So let's start by pray. 사랑이 많으신 여호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한겨울 같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이 주시는 사랑, 기쁨, 그리고 평화가 항상 자리할 수 있도록 해보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힘든 때인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여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내와 끈기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가남으로 고생하시는 이상봉 장로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상봉 장로님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어 깨끗이 치유 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딸 이은경 선생님 허리가 많이 안좋은데 주님 그녀의 허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무탈하게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 미주지역에 계시는 우리 한인동부 여러분 그리고 전세계에 계시는 우리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는 선하고 착하나 크면서 성격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저에게는 그런 선생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이은경 선생님 요들언니TV를 운영하고 계시고 제가 4살 때 4개월 동안 함께하고 지금은 유튜브와 밴드로 요들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은 4살 때 딴 꼬마인 저를 이뻐해 주셨고 지금도 한결같이 선유 너는 나의 특별한 제자야 항상 내 안에 너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주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을 선유야 늘 사랑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도 저의 국민학교 동창 신청곡을 내주셨네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초등학교보다는 국민학교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우리 C코드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사랑 고백하는 이 시간대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C코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성령 addition 성령과 금방ullen 섭 focusing head wouldn't make us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여 한 분이 H2Az Psalm maintain .. 안하십시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해하신 주て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영원히 다지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로 비올린 깃발자가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찬물한 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찬물한 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지리네 다시 한번 사랑 고백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이리다 주의 나라 찬양을 보게 마시네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찬양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찬물한 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지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로 비올린 깃발처럼 찬물한 신 하나님 찬양 찬물한 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찬물한 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지리네 아멘 예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늘 항상 승리하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요